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아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우리가 놀라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이 자유를 다시 우리에게서 빼앗아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자유를 빼앗아서 다시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 자유를 빼앗고자 하는 일을 그 당시 거짓 형제들이 한 일인데 실상은 이 자유를 빼앗고자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은 시시대때로 예수구류를 쓰도를 통해서 주어진 우리에게 그 주어진 놀라운 자유를 계속해서 빼앗고자 합니다. 위장된 자유를 가만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내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는 것 너의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 너의 마음대로 하거라. 판단하고 비판하게 합니다. 네가 지금 보는 것 너의 것이니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살아라. 슬쩍 가만히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결국에는 음란 영상에까지도 손을 뻗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가서 자유를 누려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공동체가 마치 내 자유를 막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이 가정 때문에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구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빨리 떠나야 되겠구나. 가만히 가만히 생각들을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자유, 위장된 자유를 우리에게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어야 너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계속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묶이게 만들고, 중독이 되게 만들고,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내가 만든 자유를 누리고자 할 때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최근에 내 안에 가만히 들어오려고 하는 거짓된 자유는 없는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건 그것을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 유혹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5절 말씀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여라. 바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시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와 계신,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시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5절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주님은 우리라는 구속의 방식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겐 여러분,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되어 주 안에서 연합할 때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로 묶어주신 것을 힘써 지키셔야 합니다. 프란시스 첸 목사님은 예수로 하나될 때까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이 없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든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진짜 문제가 아니다. 이면에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다. 바로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은 실제로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굉장히 심각하고 놀랄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연합과 하나됨이라는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복음의 진리, 성령,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됨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연합을 힘써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애초 그런 성품은 없습니다. 갈등과 오해와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위 안디옥 스캔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역사상 크게 두 개로 갈라질 수 있었을 가능성의 단면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외식하는 모습에 바울이 심히 책망했던 사건입니다. 안디옥에 왔던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도중에 다른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급히 자리를 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굉장히 크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고 작은 갈등들이 교회 역사상 계속해서 일어났었습니다. 얼마나 많았겠나요? 그러나 그 갈등이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으로 맺어져야 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안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한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라고 표현합니다. 크게 두 개로 갈라질 수 있었던 교회에 하나 되는 놀라운 사건 교회사에 있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보기 힘든 일입니다. 갈라지는 것은 봤는데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은 보기 참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프란시스 첸이 같은 책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단연 가장 극심하게 분열했다. 오늘날 기독교는 수많은 교단으로 갈갈이 찢어져서 저마다 자기들의 신학이나 방법론이 우월하다고 외치고 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분열을 끝내시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명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될 때야야 비로소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신교의 악수를 그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이 떠오르시지는 않습니까? 쉽게 손을 내밀지 못하겠다면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난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데아스의 핵심 메시지 이신칭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지 못한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행위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키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데 모든 것을 지킨 유일한 분으로 모든 의의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루신 의의를 우리가 이루었다고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내 안에 그분이 계심에도 어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됨을 깨뜨린단 말입니까?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교회에 여전히 율법주의를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자기 노력으로 의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자기 의의가 되어서 그 다음은 무엇 할까요? 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지하고 평가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보다 나의 의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우신 이 교회를 허무는 일을 작게 여긴 겁니다. 유대인과 똑같죠.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을 판단할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됨을 버린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부인하는 일인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계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께서 허락하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공동체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이 곧 십자가를 부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됨을 깨는 행위 작은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름받을 때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한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우리가 하나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내 아내가 문제이고 배우자가 문제이고 남편이 문제이고 자녀들이 문제인 것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온전한 곳이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죠. 주님께서 보내셔서 갔다라고 그렇게 믿는 직장에서 정말 내 뜻과는 다른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를 어디서 언제 어떻게 이곳에서 벗어내야 할까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 내 뜻에 맞는 곳을 찾아갈까?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없을까? 그러나 여러분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에 내 안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나는 것이고 정말 어렵고 내 뜻대로는 되지 않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문제이고 교회가 문제이고 사람들이 문제이고 동료가 문제여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죽지 못해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죽지 않으니 힘든 것입니다. 죽지 않으니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이 죽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내 옛 자아가 이미 죽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었음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 되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고칠 것은 고치고 지적해야 될 것은 지적하고 가르칠 것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죽어 있으면 뭐합니까? 가만히 있나요?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죽은 척하고 있는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너무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죽었다. 그 다음 그럼 뭐해야 됩니까? 사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는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사신 대로 그렇게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하나가 되어도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 되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연합집회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러나 교회가 자기 배 불리겠다고 하나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빚이 많아서 위기였는 줄 알았는데 빚을 다 갖고 부자가 되는 것이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 교회가 하나 됨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을 억눌린 자들 그 자들을 돌보고 그 자들을 섬기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새벽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주변에 친교의 악수를 나눌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받으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니 은혜가 더 충만하게 넘치질 않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섬길만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부터 친교의 악수를 내미셔야 합니다. 나는 죽었음을 믿고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친교의 악수를 예수구의 십자가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가만히 들어온 거짓 자유를 완전히 소멸하여 주소서 주님 내 마음대로 말하려고 그렇게 하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면 그것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가지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속입니다. 계속해서 가만히 사단이 내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음란으로 사로잡히고 거짓으로 사로잡힙니다. 주님이 사단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여전히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깨어져 있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어떻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정말 막막한 이때 아버지 나에게 계속해서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된 자유 아버지 그 사단의 속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나를 올가매고 다시 종으로 삼고자 하는 아버지 그 거짓된 아버지 사단의 속삭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시도 복종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매일같이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고 아버지 내 마음과 생각이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나를 자룩히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허락하신 그 뜻대로 아버지 그 발걸음대로 숨 좀 바라며 나아가게 하소서 사단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 아버지 가든 예수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보는 것 말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걷는 것 아버지 모두가 다 사단에게 복종치 않도록 주님 아버지 허락하신 그 자유함에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2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 됨을 끝까지 지키고 신교의 악수를 나누게 하소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신교의 악수를 나눠야 될 대상이 있다면 오늘 반드시 그렇게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 드리며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아버지 깨달아주고 대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 됨을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소서 주님 아버지 진교의 악수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신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 됨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무너져 있는 하나 됨 아버지 하나님을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농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십자가 되는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라시 이승 감사합니다.